제 1장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 500년 조선의 첫 시작을 열다 태조 정종 태종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 말과 행동 생각 등 어느 것 하나도 선택 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주문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할지 등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러 가능성 앞에서 끊임없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전자는 주관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달리 보면 답답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한 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한쪽 마음이 확실히 우세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만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적합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자기 생각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선호된다. 어떤 성격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면 당연히 주저하는 성격보다는 추진력 있는 편이 좋다. 특히 한 나라를 최초로 일으킬 때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은 종종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스타일은 결코 타협과 공존이 불가능하므로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등장하는 태조와 태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조선의 일대 왕은 누구인가 모두 태조 이성계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조선의 근본을 설립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을 주춤거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일대 왕이 태조 이성계이기는 하지만 조선을 조선답게 만든 것은 그의 아들이자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조선의 개국 공시는 매우 많다. 그러나 신하 중에서는 정도전, 가족 중에서는 이방원이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성계를 진정으로 도운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이성계를 잠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방원은 스스로 왕이 되어 왕권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성계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성계를 도운 이 두 사람은 결국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이 대립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다.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고 사실 태종의 아들 세종이 수많은 업적을 세우면서 조선을 한층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태종이 왕권을 튼튼하게 구축한 덕분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태조보다는 태종이 조선의 근본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과 작가들은 태조보다는 태종에 더욱 주목한다. 그도 그럴 것이 태조는 좀 밋밋하다. 소신이 뚜렷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주저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으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번복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무려 500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를 설립한 사람 치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반면 태종은 목표와 이상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었다. 물론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다가 지나치게 많은 피를 뿌렸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품 탓에 잔인한 폭군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도대체 무엇이 태조와 태종을 이리도 다르게 만들었을까? 조선의 일대와 삼대 왕이었던 태조와 태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선의 시작을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 조선의 시작은 이렇게 확연히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태조의 조선 건국 이야기 1335년 지금의 함경남도에서 이자춘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성계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으며 공술에 뛰어났다. 당시 중국에서는 새로 명이 일어서면서 원이 약해졌고 이 틈을 타 여진족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 고려를 위협했다. 또한 남쪽에서는 외구의 노력질이 끊이지 않아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이성계는 이러한 난세에 태어났다. 난세에는 붓보다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인정받고 출세하는 법. 일찍이 아버지와 함께 고려의 변방을 지켰던 무사 이성계는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었다. 급기야 1362년 원의 나하추와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고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30여 년을 전쟁터에서 살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단한 용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의 위상은 차츰 높아졌다. 명은 원을 물리치고 중원을 장악한 후 주변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고려도 그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명은 고려에게 무리한 공무를 요구했고 철령 이북 땅을 차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곳은 원에게 속해 있던 곳이니 이제는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고려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다. 고려의 장수 최영은 우왕에게 이대로 명예의 속국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명예의 전초기지였던 요동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다. 우왕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고려는 요동 정벌을 실행한다. 우왕은 최영을 필두로 하여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 정벌에 막중한 임무를 주었다. 그러나 우왕은 자신의 장인이자 나이가 너무 많아 전쟁에 나가기 힘든 최영을 출전시키지 않았다. 마침내 1388년 5월 이성계와 조민수는 오만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의 하중도인 위하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요동을 코앞에 둔 이성계는 우왕에게 상소를 올려 요동 정벌이 불가한 이유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소역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둘째, 하월 발병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셋째, 거구원정 외승기여 나라 전체가 원정을 떠나면 외구가 허점을 노려 기승할 수 있으며 넷째, 시방 서운오궁 대군지력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이 휘어지고 병사들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성계는 왕명을 거역하고 조민수와 함께 개경으로 회곤한다. 우왕과 최영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제아무리 역전의 용사인 최영이라 하더라도 대군을 이끄는 이성계와 조민수를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이성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최영은 유배를 갖고 우왕도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난다. 그런데 그 후 이성계는 조민수를 바로 제거하고 조선을 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최영과 우왕을 내쫓은 다음 누구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이성계는 조민수의 주장을 따랐다. 그 결과 창왕이 등극했으나 창왕은 정통 왕족인 왕씨가 아니었고 신돈의 자선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개혁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다. 당시 개혁파에는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역성혁명론자들이 있었고 그보다는 고려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함으로써 온건한 개혁을 꾀하자는 개혁론자들이 있었다.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도정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의 무리였고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장은 정몽주였다. 이들은 힘을 합쳐서 창왕을 내쫓았다. 그리고 공양왕을 추대한 후 창왕을 옹립했던 조민수를 탄핵하여 귀향을 보냈다. 이제 개혁파가 조정을 장악했으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실 역성혁명론자들은 창왕을 내쫓은 다음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이성계 본인이 극구 사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조정의 주도권은 온건개혁파에 넘어갔고 이성계 1파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자칫하다가는 역성혁명이 백일몽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늘 반전이 있는 법.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온건개혁패의 수장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했고 1392년 7월 이성계는 조준과 정도전, 남은 이방원에 의해 조선의 일대왕으로 추대되었다. 태조는 조선을 꿈꾸었나 앞의 이야기는 조선왕조의 시작을 다룬 책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그 면면을 찬찬히 음미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새 왕조에 대한 이성계의 태도다. 이성계가 조선을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정말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보통 새로운 왕조의 설립자라고 하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란을 일으켜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다. 그러나 이성계에게는 위아도 회군부터 시작하여 왕이 되는 과정이나 왕이 된 후에도 새로운 왕권과 왕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조선 왕조 시작의 결정적 사건인 위아도 회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위아도 회군을 왕이 찬타를 목적으로 한 사전에 계획된 쿠데타로 보거나 요동을 공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태양난의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위아도 회군이 계획된 쿠데타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렇다. 이성계가 누구인가? 무려 30년 이상 전쟁터를 누빈 역전의 용사였다. 이런 사람이 계획한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다. 만약 처음부터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굳이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위아도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군용 트럭이나 수송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개경에서 압록강까지 병사들을 구보로 왕복시킨 다음 전쟁을 치른다는 계획이 말이나 되는가? 또한 압록강 강변에 머무르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너서 위아도까지 들어갔다. 지금처럼 섬과 강변을 잇는 대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수만 명의 군사와 식량, 가축과 무기를 모두 가지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게다가 전쟁이란 기습적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는 법인데 우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압록강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동안 최영이 전쟁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겠는가? 그뿐 아니라 진태양난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명과 전쟁을 하려고 출전했는데 가보니 정말 전쟁할 상황이 아니어서 되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성계가 군대를 개경으로 돌리기 전에 우왕에게 보낸 사불가론에서 드러난다. 이성계가 언급한 이유들은 위아도에 도착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요동정벌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당시 전쟁에는 늘 백성이 동원되었고 백성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기에 여름에 하는 전쟁은 항상 백성의 원성을 초래했고 온 나라가 북쪽에서 전쟁을 하면 남쪽에서 외구가 들끓는다는 것도 너무 뻔한 일이며 장마철에 활을 제대로 쏘기가 어렵고 전염병에 돈다는 사실 역시 이성계는 30년 이상 전장에서 경험했다. 어떤 이들은 이성계가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고려의 영옥으로 떠오르자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를 위험인물로 여겼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요동정벌을 명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성계가 왕명을 어기면 처단할 구실이 생기는 것이고 설사 그가 전쟁에 나가더라도 명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을 가능성이 크며 혹시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우왕과 최영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정벌의 명을 받았을 때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여 왕명을 받아 전쟁에 나갈지 말지 고민했고 그의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를 찾아와 일단 출정한 후에 기회를 노리자고 계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로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치밀한 계산하에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성계에게 권력욕이나 새로운 왕조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말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 반대의 마음도 컸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개의 태도나 감정, 마음의 공존을 가리켜 양가감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성계의 마음에는 어떤 양가감정이 있었을까? 하나는 새 왕조를 세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혼란스러운 고려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혁을 원했다. 늘 그렇듯이 왕조 말기에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만 제외하고는 모두 변화를 원한다. 이성계도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영옥으로 떠오르기는 했으나 자신의 조상들이 원나라로 망명한 전력 탓에 출세나 입지의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백성을 만나면서 고려의 백성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도 새로운 시대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완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 새 왕조를 세우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디 그뿐인가? 고려를 위해 30년 이상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던 그였기에 반역은 가당치도 않았다. 게다가 최형은 여러 전투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든 직속 상관이었고 평소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에게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 못지않게 이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일관되지 못한 태조의 행동 물론 누구나 두 마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양가감정이라고 부르려면 두 마음의 대립과 갈등이 커야 한다. 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쉽게 누르면 그것을 양가감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두 마음의 크기가 비슷하면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에는 보통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심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자장면을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자장면보다는 짬뽕이 더 맛있을 것이라고 하면 결정을 번복하고 짬뽕을 선택한다.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이 줏대가 없느냐라고 핀잔을 주면 원래대로 자장면을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또다시 변덕을 부린다. 이렇게 두 마음의 크기가 비슷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한 양가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르다. 태조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그는 요동정벌을 위해 출정하면서 갈등했을 것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따를 수도 없었다. 몸은 요동으로 가고 있었으나 고민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하루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명을 받들어 요동을 칠 계획을 세우다가도 다음 날에는 자신만 믿고 따르는 군사 백성들에게 무모한 전쟁이라는 생각에 회군을 계획했다. 그러나 30년 동안 고려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왕조를 위한 희생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희생이 더 값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진군이냐 회군이냐를 놓고 이성계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다. 이러한 갈등 끝에 결국 회군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백성 사이에서 유행했다던 목자 득국이라는 노래 때문이 아니었을까? 목자를 합치면 이가 되기에 이 노래는 이 씨가 나라를 얻는다로 풀이될 수 있다. 이성계는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군사 백성들과 함께 한 달 이상 행군하면서 고려 조정에 대한 민심과 이 노래에 담긴 소망을 알았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진군이냐 회군이냐를 놓고 갈등하는 그의 마음에 방향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회군을 결정한 것이 바로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까지 왔을 때였던 것이다. 이성계에 이러한 결정을 놓고 새 왕조를 만들기로 결심한 증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 양가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당장의 작은 결정도 어려워한다. 회군이냐 진군이냐를 놓고 무려 한 달간 고민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왕조의 설립이라는 거사를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성계를 중심으로 역성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은 위화도 회군을 조선 왕조 설립의 결심으로 보았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성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왕을 내쫓고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 것이냐에 문제가 닥치자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황을 세우자고 하는 조민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조선 설립의 결단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드러난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다면 조민수와의 대립에서 지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저러냐는 반응도 있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되지 못한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수의 창황 옹립은 여러 반대에 부딪힌다. 정도전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역성혁명론자들과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는 창황의 등극에 반대한다. 그래서 정몽주는 정도전과 손잡고 창황을 패하기로 합의한다. 이때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도전과 이방원은 아예 이성계를 왕으로 최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이성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겸손이 미덕이라서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거절한 것이다. 위화도 회군을 새 왕조를 일으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다. 이성계는 두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갈등 중이었을 것이다. 위화도 회군은 새 왕조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마음인 새 왕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로는 두려움이 필요성에 대한 우위를 점령한 것 같다. 양가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되도록 선택과 결정의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마음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력 있게 실천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자기 선택을 쉽게 후회한다.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는 자신이 섬기던 왕을 내쫓고 최영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괴로워했을지 모른다. 자신을 믿고 수만 명의 군사를 맡긴 그들에게 칼을 겨눈 심정이 어떠했을까? 괴로움에 서로 잡힌 이성계는 더는 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조민수에게 모든 일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갈등과 결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부담이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이성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조민수가 옹립했던 창왕을 패하는 과정에서 이성계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마다했고 왕의 자리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이어받았다. 어떤 이들은 공양왕이 이성계 일파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꼭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몽주가 왕에게 조언하는 스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왕을 선택한 이들은 이성계 일파였지만 왕을 실질적으로 조정한 사람은 정몽주였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부상당한 틈을 타서 이성계 일파인 정도정과 조준을 탄핵하여 유배를 보냈다. 이성계는 전국의 주도권을 처음에는 조민수에게 그 다음에는 정몽주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방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하고 새 왕조를 열자고 강하게 호소했으나 이성계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결정과 선택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흘릴 피를 생각하면 두렵고 왕이 되어 모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일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아들 이방원은 거사를 치렀다. 정몽주 제거에 나선 것이다. 예리한 판단력의 소유자였으며 아버지와 성격이 정방대인 이방원은 우선 부상당한 아버지를 개경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정몽주에게 병문안을 오라하여 그때 마지막으로 정몽주의 의중을 떠보았다. 이것이 하여가와 단심가이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이 여전히 고려의 정통성 회복과 재건에 있음을 알고는 아버지 이성계의 강한 반대에도 정몽주를 죽인다. 양가감정으로 인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이성계 대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성계는 크게 노했다고 한다. 자신이 왕이 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이방원에게 속으로는 은근히 고마워하면서 정몽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치를 모느라 겉으로만 노한 척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정몽주의 죽음을 슬퍼했고 나아가 이제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슬퍼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위아도 회군 후 줄곧 왕을 하지 않겠다던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꿔왔다. 결국 이방원과 정도전 등은 이성계를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때에도 여러 번 거절했다. 이것도 왕이 되고 싶지만 겉으로 겸손함을 표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 양가감정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거절이었다. 마침내 공양왕 4년인 1392년 7월 475년 동안 지속됐던 고려왕조는 막을 내렸다. 위아도 회군이 1388년 5월이고 조선의 설립이 1392년 7월이니 이성계는 무려 4년 동안 양가감정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다. 500년이나 지속된 조선왕조를 세우는 과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이성계는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위아도 회군은 왕이 되고픈 마음이고 조민수와 정몽주에게 조정의 실권을 넘겨준 것은 왕이 되기 싫은 마음이다. 부상당했을 때 이방원을 따라 개경으로 돌아온 것은 왕이 되고픈 마음이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을 때 불같이 화를 낸 것은 왕이 되기 싫은 마음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추대하도록 놔둔 것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고 옥세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 번 거절한 것은 왕이 되기 싫은 마음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결국 왕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이성계의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이성계의 일관성 없는 행동은 계속된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이성계의 마음이 왕권과 새 왕조에 대한 양가 감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태종의 왕이 계승 이야기 우왕 9년인 1383년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진출한 이방원은 고려가 조금씩 기울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러면서 날로 높아지는 아버지의 명성에 주목하고 그 주변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 사대부들로 고려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를 원했다. 그러나 최영장군과 이색, 정몽주가 고려라는 폐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기에 새로운 시대는 금세 올 것 같지 않았다. 바로 이때 고려의 기득권을 지니지 않은 이성계가 해성처럼 나타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성계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후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시대가 당장 열릴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이성계가 처음에는 조민수에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는 정몽주에게 양보하자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가다가는 새로운 시대는커녕 귀양사리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을 제일 답답하게 여긴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이방원이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이성계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했다. 아버지와 달리 이방원은 고민과 갈등을 취미로 삼지 않았다. 이방원은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시켜 정몽주를 죽였다. 이제 다른 대안은 없었고 결국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성계가 왕이 된 데에는 당연히 이방원의 공로가 결정적이었다. 이것은 이방원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조는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의 이방석을 책봉한다. 이는 분명히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와 최측근 신하였던 정도전의 작품이었다. 정도전은 역성혁명론의 중심에서 조선왕조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신권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세자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계국의 1등 공신인 정도전의 논리와 사랑하는 부인 강씨의 간청 때문에 태조는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26세였던 이방원은 크게 상심했고 분노했다. 상심과 분노는 정도전을 향한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1차 왕자의 난으로 발전했다. 이 사건으로 정도전과 강씨의 두 아들 이방번과 이방석은 죽음을 맞았고 태조는 큰 충격에 휩싸여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왕위를 내어놓는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물론 이방원이다. 그러나 정작 이방원은 사양한다. 형들이 있는데 자신이 먼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형, 이방과를 추천한다. 정정이 된 이방과는 자신의 왕위가 이방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방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상황을 잘못 판단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방원의 바로 윗형인 이방관이었다. 이방관은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상황이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이때 박포가 이방관에게 다가가 이방원이 기습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이방원은 방관을 칠 계획이 없었는데도 박포가 이런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1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웠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를 불평하다가 귀양사리까지 다녀왔기 때문이다. 이방원에게 원한을 품은 박포는 이방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방관은 병사들을 끌고 이방원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 물론 앉아서 당할 이방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는 이방원에게 돌아갔다. 이를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이방원이 승리하자 이방원의 반대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이방원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이방원은 섣불리 왕이 되지 않는다. 이미 모든 상황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방관과 달리 상황을 잘 파악했던 정종은 태상왕 태조의 허락을 얻어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드디어 태종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추진력 강한 태종 태종은 태조와 달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놀라운 결단력과 실천력을 발휘했다. 이성계가 쉬운 여건 속에서도 주충거리고 머뭇거리다가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것이라면 이방원은 왕이 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결국 왕의 자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추진력이 강한 사람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많은 사람은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 그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신문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이를 공격성의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프로이트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공격성의 에너지고 또 하나는 사랑의 에너지다. 사랑의 에너지가 사람들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라면 공격성의 에너지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도 꺼리지 않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방원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인 잔인한 폭군으로 보지만 역사는 이방원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 일례로 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관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원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했다. 형제간에 칼을 겨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못 견디도록 슬펐기 때문이다. 이때 부인 민씨가 갑옷을 입혀주면서 싸움에 나갈 것을 격려했고 결국 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방원은 이방관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유배를 보내는 수준에서 사태를 정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관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방원은 형을 보호했다. 어디 이뿐인가 1차 왕자의 난에서도 이방원은 이복 동생인 이방번과 이방석을 살려두려고 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형제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이들은 태종의 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이는 분명 태종의 뜻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태종은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희생을 감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만 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잠재적으로라도 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던 때였다. 따라서 태종의 희생이 다른 왕들보다 많다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공격성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잘 승화한 사람이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에너지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무분별한 성관계와 무자비한 살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승화다. 태종의 삶을 보면 분명 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왕권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목표가 뚜렷했고 추진력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기대를 걸고 조선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에 이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을 보였다. 두 번의 내선 파동과 세자 책봉 문제에서 태종의 추진력은 뚜렷이 드러났다. 태종은 왕권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내선 파동이라는 아주 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왕권이 강해지려면 신권이 약해야 하는데 조선의 건국은 수많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국 공신들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죽은 후 왕권이 신권에 눌릴 것을 염려했고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모아 왕위를 세자 양령대군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신하들은 태종의 갑작스러운 선언을 극구 만류했다. 태종은 고집을 부렸다. 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종의 선언을 은근히 반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태종의 처남이자 양령의 외삼촌이었던 민무구와 민무질이었다. 세자였던 양령대군은 어린 시절 외갓집에서 성장했기에 이들과 친분이 돈독했다. 그런데 태종은 세자가 왕이 되면 분명 외삼촌들인 이들이 왕권을 쥐고 흔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1차, 2차 왕자의 난때도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정에서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이 물러나겠다고 하자 내심 기뻐했던 것이다. 태종은 신하들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내선을 번복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민무구와 민무질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내선을 은근히 기뻐했다는 것이다. 결국 민무구와 민무질은 탄핵을 당하여 유배를 갔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남은 두 명의 동생인 민무율과 민무에까지도 죽임을 당했다. 자기 확신이 강한 태종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처남이든 누구든 처형했다. 태종은 한 번 더 내선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이숙번이 걸려들어 옥살이를 하다가 유배를 갔다. 그리고 세자의 위치를 격상한 다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렇게 묘한 방법으로 왕권 중심의 조선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많은 후궁을 들여서 외척도 약화시켰다.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취했던 조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태종은 조직과 제도도 정비했는데 우선 왕족이나 귀족이 군사를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사병제도를 혁파하고 이들을 모두 국가로 귀속했으며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다. 더불어 조정을 왕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태종 14년 1414년 단행한 육조직계다. 육조직계란 왕이 의정부를 통해 육조를 관장하던 이전과 달리 의정부를 없애고 왕이 직접 육조를 관장하는 형태다. 억울함을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도 설치했는데 이것도 왕권 중심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으로 왕권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끝났을까?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나 왕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어쩌면 부처적인 것이다. 왕권 강화의 핵심은 바로 왕이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태종은 이미 세자로 책봉된 양령 대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에는 양령이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과 양령은 태종 자신이 꿈꾸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나라를 끌어갈 그릇이 못된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미 세자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태종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태종 18년, 1418년 양령 대군을 폐의하고 충령 대군을 세자에 책봉했다. 이 일을 두고 야사에서는 태종이 충령 대군에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령 대군이 일부러 태종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태종은 자신의 계획과 결심을 실천해 옮겼을 것이다. 늘 아들의 승리 태종은 조선의 왕이 되기까지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으나 태종은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람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종의 성격은 그의 아버지 태조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태종은 추진력 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과단성과 결단력이 있고 후회나 뒤끝이 없다. 그러나 태조는 갈등되는 두 마음 사이에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서 뒤탈이나 후회가 많다. 이렇게 대비되는 부자의 모습은 여러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민수가 실각한 뒤 사람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는 사양했다. 1차 왕자의 난 뒤 사람들은 이방원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방원은 사양했다. 두 사람 모두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 똑같이 사양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다. 이성계가 두 마음의 갈등 탓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양했다면 이방원은 더 좋은 때 왕이 되기 위해 사양한 것이다. 이성계는 정몽주가 제거된 뒤 다시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이때에도 그는 진심으로 사양한다. 그러나 사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왕이 된 것이다. 이방원도 2차 왕자의 난 후 다시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는 사양하지 않았다. 자신의 때를 확신했고 왕을 한 것이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조의 갈등과 태종의 확신은 왕이 된 뒤에도 계속 좋은 대비를 보여준다. 세자 책봉 과정을 살펴보자. 태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큰 밑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정도전에게, 집안에서는 부인 강씨에게 끌려다니다가 세자 책봉도 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 해에 성급하게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자의 난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후 태조는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애쓰기는커녕 왕위를 성급하게 물려주고 만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비난과 후회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아 선의했다는 이유를 냈지만 왕위에서 물러난 뒤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 태종도 세자 책봉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일찍의 큰아들 양령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양령이 왕이 될 자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폐세자를 결단하고 충령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했으며 예상되는 모든 문제의 소재를 없앴다. 그리고 충령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세자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충령대군이 왕이 된 뒤에도 자신이 죽는 날까지 왕권 안정에 힘을 쏟았다. 태조와 태종 모두 세자 책봉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일처리 방식은 좋은 대비를 보인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 한양 청도를 추진한다. 그런데 천도를 추진한 이유가 새로운 왕조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바로 개경의 덕이 약해졌다는 도참설과 고려시대부터 유행하던 한양 명당설 때문이다. 그렇기에 천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것이 1392년이었는데 1394년 8월에 신하들에게 새로운 수도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올리라 했고 9월에는 새로운 수도의 도시설계를 명했으며 10월 28일에는 천도를 단행했다. 당연히 궁궐 공사는 시작도 못했을 때였다. 궁궐과 종면은 1395년 9월에 완성되었고 이성계는 12월에 새 궁궐로 이사를 했으니 새로운 왕조의 일대왕이 1년 동안 임시 거처에서 지낸 것이다. 성급한 결정은 항상 후회를 부르고 번복을 초래하는 법이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다음 해인 1399년 수도는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바뀐다. 그러나 태종은 달랐다. 왕이 된 뒤 여러 상황을 보아 재천도를 결정했고 이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후 한양은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이렇게 대비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직접적인 갈등과 대결 국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태종은 1차 왕자의 난과 개경 재천도 후 거처를 고향 함흥으로 옮겼다. 태종은 함흥에 있는 태성왕을 모서우려고 했다. 태성왕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문다는 것이 당연히 마음에 걸렸으며 모양새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시라고 설득했는데 이성계는 고집을 피우며 계속 함흥에 머물렀고 심지어 설득하러 오는 사람들을 활로 쏘아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함흥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함흥 차사라는 말도 생겼다. 그러나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아들과 양가 감정의 특징인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아버지는 질 수밖에 없었고 태조는 태종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이것이 태종을 용서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 태조에게는 그래도 왕이 된 아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태조는 두 마음 때문에 불편했다. 특히 1차 왕자의 난 직후 왕위를 내려놓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한편으로는 왕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잘했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왕권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이방원이 왕이 되진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방원을 왕위에서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아들의 결정과 선택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태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신덩하고 강씨의 먼 친척인 조사이가 안면부사로 부임한 뒤 동분면의 호족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반란을 획책한 것이다. 반란의 목적은 억울하게 죽은 방번과 방석의 원수를 갖겠다는 것이었다. 늘 스스로 나서서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이성계에게는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성계는 사람을 보내어 조사위를 뒤에서 도왔고 조사위는 1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연히 이 반란은 쉽게 진압되었다. 아들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두 마음의 갈등이 특징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 일처리가 성급하고 서투르기까지 하다. 결정을 한 후에도 후회가 많고 자기 비난이 많다. 그래서 결정을 번복하려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한마디로 변덕이 죽 끌듯하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에는 목표와 이상이 뚜렷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해의 방향을 예상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후회가 없고 추진력이 강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에서 승리는 늘 아들의 것이었다.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 이렇게 500년 조선왕조는 상반된 성격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아주 못난 사람처럼 이방원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평가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기준과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들이 왕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성계의 성격은 왕이라는 자리와 맞지 않았을 뿐이고 이방원은 맞았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틀로 보자면 평가는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이방원보다 이성계가 더 나을 수 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충실한 내조로 도운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를 끔찍이 사랑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강씨가 왕비가 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말할 수 없이 크게 슬퍼했다. 어쩌면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뒤 허무하게 왕위를 벌인 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까지 잃은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게다가 자신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아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용서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좋은 남편이자 인자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방원은 어떤 가장이었나 이방원의 아내 원경항우 민씨는 소위 고려의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민씨와 그녀의 집안은 이방원이 왕위를 오르는 데 도움을 준 1등 공신이었다. 그런데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태도를 180도 바꾸어 민씨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질게 대했다.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척을 막기 위해 후궁을 계속 들였을 뿐더러 천함 넷을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나왔다. 태종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로지 왕권의 강화였다. 원경항우 민씨는 왕비가 된 뒤 고통스럽게 살다가 태종이 상황이 되고 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궁궐을 나왔다. 고통스러운 기억뿐인 궁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여생을 마감했다. 이방원은 아버지로서도 그리 훌륭하지 못했던 듯하다.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양령을 과감히 내치고 충령을 세자로 삼았다. 충령이 태종의 마음에 들었기에 망정이지 충령도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마저 내쳤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었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도 아니었다.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데에는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훨씬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성계와 이방원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된다. 이성계는 첫째였다. 물론 이복형, 이원계가 있었으나 큰아들의 역할과 부담은 온전히 이성계의 몫이었다. 첫째들은 어렸을 적부터 책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일찍이 느꼈기에 매사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니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긴다. 게다가 이성계는 무사였다. 수십 년간 전쟁을 했다. 우리는 전쟁 경험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치를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약해진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마음속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또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인생이나 권력의 덧없음도 느낀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온 이성계는 왕의 자리가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왕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우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도 알았다. 그는 왕의 길보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다. 그는 다섯째 아들이었다. 그것도 고려에 떠오르는 영웅 이성계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이었으며 총애를 받았다. 동생은 늘 형을 이기고 싶어한다. 이방원에게도 책임보다는 경쟁이 인생의 주제였다. 형들이 많으면 동생은 자신보다 여러모로 뛰어난 형들을 경쟁 상대로 삼고 그들에게 도전한다. 그러고는 이기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방원은 머리까지 뛰어났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고려를 개혁하고자 아버지 주위에 모여든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꿈꿔왔다.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 희생의 대상이 아버지든 형제든 아내든 처가든 아들이든 개의치 않았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길보다는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왕의 길을 택한 것이다. 분명 태종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발로였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유약한 아버지 밑에서 강한 아들이 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곤 한다. 이들은 때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같은 목적을 지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 설립 과정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다.